막 가는 일본 불매운동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DHC가 운영하는 자회사 TV에서 이렇게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김박사님 깜짝 놀랐어요.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어떤 주장까지 일본이 지금 한글을 만들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시 조선에서 우리 국민들 선조들이 한문을 쓰고 있었던 건데 거기에 교과서를 배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한글을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뭔가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무 말 대잔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아무 말 대잔치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방송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 방송이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가 46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적지 않은 방송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DHA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화장품 회사의 자회사의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 속에서 저런 혐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가 촉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장 어처구니없는 건 저렇게 막말, 혐한 방송들을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분노를 들끓게 만드는 발언들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조금 우리가 뼈아픈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DHA에 대한 전체적인 불매운동으로 국민적 감정들에 대한 도화선을 확 촉발시킨 계기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허나 소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DHA가 한국에 진출해서도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들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DHA는 한국 시장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100억 원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더 많은 매출을 하고 있나 보죠. 그러다 보니 저런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DHA는 여성 혐오 발언을 일본 내에서도 해서도 문제가 됐었던 회사입니다. 여자는 임신하면 암컷이다. 암컷은 쓸모없다. 지금 그 말만 들으면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 기가 막히게 오르시죠. 이러한 논조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여성을 위한 화장품이라든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러한 논조로 이야기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보면 저희가 아까 잘가요 해시태그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DHA는 이 논란에 대해서 할 말 없다 그러면서 댓글을 지금 못 달게 비활성화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강덕 교수도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이런 분들을 또 중심으로 지금 DHA 새롭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잘가요 DHA 우리 안삽니다. 재고 다 일본 가져가세요. 이런 운노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박정우 대변인 이 부분은 공군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해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한일 갈등 속에서 물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지난주에 성숙하게 일부 잘못됐던 펜카드 같은 것도 다 걷어내기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통해서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 차단은 잘 한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저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나 혹은 회사의 공직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죠. 얘기를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뭔가 이해를 구하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댓글 차단한 거는 아니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DHC적 잘 가라 그냥 보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앞으로 절대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화장품 회사의 물건을 절대 안 써서 따끔하게 혼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